아 Campaign 황팔 장면 계시니까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오보를 냈습니다 이거는 법적 조치를 분명하게 취하겠습니다 국민일보의 방극열 기자가 오늘 쓴 기사입니다 단독이래요 단독으로 오보를 냈습니다 조국 집회 20억 모은 계곡본 법인의 회비 한 푼 이전 안 했다 한마디로 계곡본이 사단벌빈이 설립될 때 그 전에 있었던 잔액의 한 푼도 이전이 안 했다 라고 이런 기사를 썼는데 취재가 안되면 방극열 기자가 여기 찾아왔었어요 근데 저희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일보를 신뢰하지 않는다 당신들에게는 취재할 응할 마음이 없다 라고 해서 저 기사를 읽어보면요 전체가 다 틀려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려는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헐떤는 이거 첨삭지도가 필요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았고 이종원 대표 사비로 계곡본 출연금을 냈다 그것도 틀려요 그래서 자기 돈이니 계곡본을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곽상도 의원실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라고 나오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초동 계곡본 촛불집회 때 회비 통장은 이름이 예금주가 김희경씨였어요 김희경씨였기 때문에 사단법인 출연금으로 김희경씨 이름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표가 저니까 제가 대표가 되려면 사단법인 출연금이 먼저 제 통장에 갔다가 제 이름으로 출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김희경씨 계곡본 회비 통장에서 사단법인 출연금 4천만 원 하면서 제 통장으로 보내요 제 통장으로 보냈다가 제가 그거를 사단법인 출연금이라고 하면서 갖고 있다가 서울시로에 제출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쟤네들이 얘기하는 계곡본 그 전 회비를 한 푼도 사단법인에 출연 안 했다 무식한 거죠 멍청한 거죠 사단법인이 나와야지 통장이 생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사단법인이 나와야지 그 사단법인의 통장이 생기잖아요 사단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단법인에다가 돈을 넣습니까 돈? 아니 욕갈빠렸네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야지 사단법인 통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출연했던 돈이잖아요 그래서 단 한 푼도 사단법인 계곡본 김희경씨 통장에서 계곡본으로 이체를 안 했다 이체 다 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혹시 그동안 계곡본 회비통장은 잔액이 빵 2월 15일 날 드디어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통장이 나와야지 이체를 하지 도라이들아 보이시죠 저희는 이체를 다 했어요 개혁국민운동부 검체 저한테 화면을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사단법인이 있어야지 통장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사단법인 출연을 하는 건 뭐예요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서울시 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 설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모든 돈을 이체를 한 증거가 있는데 저렇게 계곡본 회비 사단법인에 단 한 푼도 출연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갖고 나쁘게 쓰려고 하면 금액이 큰 숫자를 부르고 나쁜 놈들이 이게 전혀 아니었다고 보면서 그렇게 읽게끔 헤드라인 제목 장사하는 겁니다 기자 이름 방극열 국민을 보기자 참 나 기가 상식 아니에요 뭔가 통장이 있어야지 이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이 있으려고 하면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사단법인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체를 합니까 어디서 서울시 재산 목록되어가지고 출연금 계곡본 이종원 대표가 기부금 형식으로 했다 내 돈 아니야 그거 난 기부한 적 없어 4천만 원 그것도 다 계곡본 회비야 취재를 좀 해 취재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매체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들 같으면 조선일보나 혹은 TV조선이 취재 온다 그러면 조선일보와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겁니다 국민일보도 뭐가 안 맞거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해야 될 텐데 취재는 안 하고 추론만 해가지고 이렇게 다수가 틀리면 아니 팩트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기본도 안 돼 있어요 기사를 보면 뭔가 단독이라고 하면 쫙 보면서 뭔가 핵심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해요 이 기사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4천만 원을 계곡본 이종원 대표가 기부했대 그런 적 없어 그냥 이런 거 보면 까대기라고 부르는 게 그것도 단독으로 오버를 쓰는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취재가 제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랑 얘기할 거 없다라고 했는데 취재가 안 되면 기사를 쓰면 안 되지 여기 김태형 기자님 취재가 안 되면 기사를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못 쓰죠 당연히 그건 못 쓰죠 그러니까 취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김태형 기자님 오셨습니다 취재하다 보면 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취재를 거부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면 일단 그 기사는 묵혀둬요 이거 언젠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을 때 단독으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최대한 반론권 보장을 해주고 나서 그 기사가 나갈 수 있는 건데 요 근래에는 좀 그런 게 적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너바해서 정의현 관련해서도 그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기자한테 연락이 왔을 때 한 시간가량 전화통화하면서 세세하게 배경설명까지 해줘도 결국은 원하는 답만 기사에 쓰더라 저는 정말 죄송한데 한 시간씩 그렇게 하지 말고 1, 2, 3 해서 딱 불러주고 그 이상 아무 얘기 안 하셔도 그래야 그나마 기자에 나오는데 억울하니까 설명을 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기자회견할 때 그날 밖에서 다른 기자들 뻗치기 하고 있을 때 저희만 들어가서 내부 자료 확인을 했었거든요 내부 자료 확인을 하니까 요 근래 이제 정의현 관련한 오보들 그 기사 삭제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자료 다 있어요 저희가 이거 기사 쓰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30여 년 동안 우리가 할머니를 지켜왔는데 저렇게 기자회견 하신다고 우리가 할머니를 공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쓰지 말아달라고 해서 기사는 안 썼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제가 국민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오늘 단독이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오보를 냈는데 단독 국민일보 조국 집회 조국 집회가 아니라 검찰개혁 조국 소 집회야 제목도 몰라요 조국 집회 20억 모은 계곡번 법인의 회비 한 푼 이전 안 했다라고 했는데 기사 자체가 전부 오보고 이전 한 거부터 좀 보여주세요 취재가 안 됐으면 기사를 내면 안 되지 밑에 보이시죠 그 당시에 통장 이름이 김희경 씨였기 때문에 제가 대표가 되려고 하면 김희경 씨로 사단법인의 출연금을 내면 안 돼요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김희경 씨 통장에서 4천만 원을 제 통장으로 사단법인 출연금 하면서 명시를 하고 옮겼다가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다시 어떤 사단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출연금 하면서 서울시에 신고를 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사단법인 출연금이라고 하면서 4천만 원이 계곡번으로부터 저한테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그래서 나머지 김희경 잔액 보이시죠 출금액 김희경 씨에서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로 나간 돈 1억 5천 2백 40 얼마가 잔액 보세요 전액을 다 이체를 했어요 사단법인 통장으로 그래서 잔액이 0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데 화면 넘겨주시고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오늘부터 정정보도 신청 그다음에 명예훼손 방금결 기자를 상대로 오늘 뭐든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취하겠습니다 이거 좀 짚어드려야 될 거가 있는 게 이런 기사를 쓸 때 뭔가 잘못되어 쓴다면 제가 출연하기 때문에 커버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사 구성 자체가 다른 게요 웃기잖아요 처음에 집어넣으면서 재산 목록에 대해서 증빙서를 갖다 집어넣고 인용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인용계 곽상도 미래통합당이야 그리고 수입, 지출, 예산서 같은 것들을 쭉 집어넣고 했던 게 역시 곽상도 통합당 의원실입니다 저는 이걸 곽상도 의원에게 집어넣고 서울시가 제출한 거는 언론에 이렇게 대놓고 흘리라고 쓰는 것들 아닙니다 취재가 있으면 이러이런 거 가운데서 안 됐던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이런 건지에 대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건 단순 나열하면서 모욕 주기에 가까운 게 돼 있는 게 개국본 얘기를 하면서 대표는 사무실에서 취재팀과 말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국민일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곽상도와 국민일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일보를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신뢰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저는 가치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치판단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동아일보를 전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근데 개국본과 관련돼서 반소연이 제기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반소연은 없어진 단체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단체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고요 그렇죠 회계 관련돼서 맨 밑부분에는 저희가 애정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 이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곽상도 의원 측에서 기사를 쓰면 이런 식으로 기사에 ABC가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뭐 알바 비슷하게 데스크 같은 걸 보거나 기사를 보게 되면 야 이거 무얼 쓴 거야 세 개를 묶어놓은 거야 초보도 이렇게 안 써 이거 던져버릴 기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 우수 기사상 이런 걸 탔더군요 기자협회에서 뭐 탐사 보도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건 이건 정말 질이 굉장히 낮은 게 이거 봤던 데스크는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 국민일보의 항의 전화를 분명히 할 것이고 국민일보 전화번호가 뭐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방극열 뿐만 아니라 개국보기 무서운가 봐요 아니 요즘은 블로그도 이렇게 안 써 아니 근데 이 기사 기사 지금 보고 계시죠 기가 막히죠 기사를 보고 있는데 출처가 곽상도 의원실에서 준 자료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가 취재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희가 전에 그거 한 번 깐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소스 한 군데에서만 나온 자료는 쓰레기다 그걸 받아 쓰면은 그래서 저희가 검찰 그 기사만 쓰는 것도 비판을 한 번 했었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기사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기사 가치가 없는데 단독이라고 다는 자체가 뻔뻔한 것 같고 웃긴 거는 무슨 내용이 하나라도 맞아야지 제가 지금 반박 고대로 다 해드렸으니까 한 번 정정 보도를 하시든가 어쨌든 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반소연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했다 촛불 시민에 감사를 해라 뭐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 적당히 한 단어만 빼놓은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일보 같은 언론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했다면 국민일보 같은 만 빼놓고 언론은 신뢰하지 못한다면 언론을 못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통장 공개하는 데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개인정보들에 있어서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 대신 와서 방문하고 회원에 대해서 회비에 대해서 할 수 있지 모든 언론이 와서 장부 들여다보게 하는 것들 어떻게 왜곡될지 모르는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해놓고 이 회계를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니까 회계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의무 없는 것도 개국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더 웃긴 거는요 그 기사 막반지에 보면요 개국본은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항상 여기 입출금 내역까지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와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우리 김태현 기자한테 사실 제가 이거 모든 진실을 다 기사화 좀 시켜달라고 이분한테는 믿을 수 있을까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기사 써달라는 것 같아요 일부러 김태현 기자도 저희 입출금 내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밖에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제가 보라고 다 만들어놨어요 취재를 안 해요 그래 놓고 또 끝에 김남국을 끌어들여요 그게 제일 치열한 게 곽상도 의원실을 갖다가 자료를 출시로 썼으면 상대당 초선 의원을 데려다 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곽상도가 조국 집필 이쪽 관련돼서 씹었던 걸 알고 있는 쪽에 기본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이거는 또 다른 전 기자가 생각나는 기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까지 기사 쓰는 거 기사에 관통하는 맥락도 없고 그냥 개국본을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맞췄는데 이렇게 긴 기사가 요즘 블로그도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블로그도 이렇게 쓰면 구독자 떨어져 나라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더 웃겨요 개국본은 회계 논란과 관련해 무슨 논란 반서연? 잠깐 만들어졌다가 없어진 단체 저희가 고소했어요 찾으려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뭐 투사모? 뭐 우리를 회계를 공개하라고 난리쳤다가 그 사람 지금 구속돼 있어요 뭐 본인 얘기로는 다른 사건에 연료됐다고 다른 사건이 알아봤더니 자신 채널에 올려놓게 되었죠 그 방송하기 전부터 동관계가 복잡해갖고 결국은 사기권으로 법정 구속돼 있죠 법정 구속돼 있어요 어떻든 아내가 글을 써서 올린 유필 편지가 올라갔던 뭐 그런 채널들 꾸준하게 꾸미남TV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꾸미남TV에 보니까 와이프가 글을 올렸는데 그 전부터 동관계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돈을 막지를 못해갖고 구속돼 있어요 근데 더 심한 건 뭐냐 개국본에서 3건 이상의 그리고 신민경 씨라는 성적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강간에 의심이 되는 고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4건 이상의 수사를 더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만든 단체들 근데 그 전에 제가 여기서 하는 건 전 그때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분이 개국본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굳이 아무도 안 나서는데 이종훈 PD가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왔던 쪽이잖아요 인구경계가 너무 명확해 보이는 쪽에서 날 공격했고 나를 강간 원인 제공자식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단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었고 전 그런 과정을 보다 보면 사람들 워낙 다양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갔던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속상합니다 이거는 왜들 그러시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무슨 반소연 투성어 저희가 다 고소했습니다 저희가 마치 개국본 회계를 투명하지 않게 하는 것 같은 면에서 개국본을 명예를 그리고 허위사실을 입혀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세 건을 다 이 꽃미남TV의 정인권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금포 위반 펀드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입혀 전부 다 걸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고소 신민경씨 전 꽃미남TV의 매니저이셨던 신민경씨께서는 저는 실명 다 밝힐게요 경찰에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수사 엄청 더 받으셔야 돼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쁜 의도로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면 그 대가를 치른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국소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누구보다도 검찰에게 털끝 하나 잡히지 않으려고 흠하나 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국민일보 기자 방긍렬씨는 이런 취재가 되지 않는 기자로 기사를 쓰는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개국본이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십시오 어쨌든 끝까지 방긍렬 국민일보 기자는 법적 대응을 하고 오늘 저희 법무팀과 저희 변호인당과 사의를 해서 정정보도 신청 그리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저희가 민사 형사 동시에 전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언론사 같은 원래 언론중재위원회를 가는데 이런 쪽들은 개인으로 보고 단체 명예훼손은 바로 소송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론중이 가보면 타협화라고만 나오고 골차 아파지죠 제가 사실 꽃미남TV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름도 실명은 정인권이들이더라고요 이제 사건화 됐고 이분은 이제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본명도 다르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좀 뒷조서를 여기저기 찾아보면 정치방송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먹방 같은 걸 방송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리고 전직 보험 설계사였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쪽에 들어와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니까 후원금을 받아내고 펀드를 모집하고 어디에다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참았고 끊임없이 계급본을 의미하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 법정 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았지만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진보증영에서 떴던 이유가 유재인 씨를 저격을 하면서 이분이 방송에서 유재인 씨 하면 우리 측에서 변절자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시원하다 그러면서 유튜브 구독자를 좀 모았더라고요 근데 유재인 씨를 저격하게 된 내용을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방송 매니저들이 콘텐츠도 없고 정치를 모르니까 지금 뭘 해야 되겠냐라고 매니저들과 상의를 했대요 상의를 했는데 매니저들이 요즘 유재인 이상하게 나가니까 유재인을 공격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했더니 유재인이 누구야 그러더래요 이쪽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매니저들이 소스를 줘서 유재인을 저격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래요 유재인 자체를 몰랐대요 이 방송 진행자가 정인권 씨라는 분이 그래서 현재 정인권 씨는 과거 본인의 어떤 금융 어떤 행위에 어떤 이건 분명히 아내의 글을 보면 변제를 못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노력을 했지만 구속됐다라고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볼 때는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서 빚이 졌다고 해서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되는 사유는 명백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사기성이 강한 어떤 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권으로 고소고발을 당했고 그 돈이 피해 금액을 변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구속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김태현 기자와 내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자를 주고받고 1억을 만약에 내가 빌렸다 그래갖고 돈을 안 갚는다 그래갖고 경찰에 고소를 한다 그래갖고 즉석으로 즉각 구속 안 돼요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돈 거래를 했다 이렇게 구속이 바로 되는 거는요 의도적으로 기망행위가 있는 거예요 사기를 쳤다던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건들은 대부분 구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마치 정의로운 척하다가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브가 구속된 게 아니라 방송을 하기 전부터 금융적으로 굉장히 복잡했던 그 사건이 이제 한마디로 기소 중지가 됐던 사안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거 들을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말이 새해 놓을까 봐 그 한 두어 주 전쯤에 아는 사람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문제많은 개국본방송 출연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TV를 여는데 출연료 뭐 해당 3만원씩 더 줄 테니까 거기에 출연해봤다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통해서 말을 왔다 걔가 누구지? 그러고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댓글을 원래 그런 걸 잘 안 찾아보는데 초창기에 그 방송 열면서 새롭게 열렸는데 저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고 싶다고 방송을 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처음에 연락을 왔는데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글자 하나 안 다른 게 한 대여섯 개 댓글이 붙다 보면 사이버선생 오래 하다 보면 걸리잖아요 이름이 뭐가 달랐는데 아이콘이 달랐는데 그렇게 했는데 죄다 꽃이름이고 뭐가 좀 이상하니까 이게 가짜 아이디구나 그러고 나서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오다가 그 다음엔 자리 잡았나 보다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공중파 하다 왔었으니까 같이 콜라보 하는 거를 할 때 정말 신경 쓰고 골라서 해야 되는데 믿을 만한 곳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계곡본을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공격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지만요 우리 곽동수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가 진짜 문제가 있으면 여기 누가 나오겠습니까 일하다 보면 잡음은 나게 되는 거고 스타일 자체가 잡음 들어오는 걸 꺼리지 않는 쪽이지만 요즘 같은 때 가장 단어는 아니고 여기 계시니까 여기 폈는데 어떻게 보면 남들 다 우르르 쫓아가면서 조국 장관이 잘못했네 할 때 중심을 잃고 썼던 아주경제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만을 검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안 했겠습니까 저도 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언제든지 회계장군은 늘 오픈되어 있고 여러분 그냥 상식의 문제 같아요 검찰개혁을 앞서는 단체가 회계 부정을 하면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김태균 기자 왔는데 이제 마무리 그래서 더욱더 더 철저히 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우리 계획본 회원님들 이번에는 우리가 가만두지 않는다 국민일보 진 거까지 내가 제시했다 반론 기사를 한번 써봐라 이미 때는 늦었다 rada 이번에는 여러분 롸 롸 롸 롸 롸 롸 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